물건을 고치는 꿈은 표면적으로는 실생활에서 고장난 물건을 수리하는 행위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에서의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정신적, 감정적, 사회적 측면에서 많은 것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개선과 변화의 상징 물건을 고치는 꿈은 종종 개인의 자기 개선 또는 내면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꿈에서 고치는 물건은 개인이 자신이나 삶의 특정 측면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장난 물건을 수리하는 것은 현재 겪고 있는 문제나 장애물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과 회복 물건을 고치는 꿈은 문제 해결과 회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고장난 물건은 문제가 있거나 해결해야 할 상황을 나타내며 이를 고치는 과정은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반영합니다. 이는 현실에서의 관계, 직장 또는 개인적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무의식적인 의지일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의무 꿈에서 물건을 고치는 행위는 책임감과 의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는 개인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자세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꿈은 삶에서 아직 미완성된 부분이나 해결되지 않은 이슈에 대한 의식적인 주의를 촉구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재건과 재구성 물건을 고치는 행위는 재건과 재구성의 상징으로도 해석됩니다. 이는 파괴된 것, 잃어버린 것, 또는 손상된 것을 복구하려는 시도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꿈은 개인이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만회하려고 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통해 자신을 재정비하려는 의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문헌적 배경과 심리학적 해석 물건을 고치는 꿈에 대한 해석은 다양한 문화와 심리학적 관점에서 풍부한 문헌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적 해석 심리학에서는 물건을 고치는 꿈이 개인의 무의식적인 스트레스나 불안의 표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고장난 물건은 종종 개인의 불안정한 상태나 문제가 있는 상황을 상징하며 이를 고치는 꿈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노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개인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무의식적인 욕망과 갈등이 꿈을 통해 드러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문화적 해석 다양한 문화에서 물건을 고치는 행위는 회복과 재생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고장난 물건을 고치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 수리를 넘어 영적인 치유나 재생의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물건을 고치는 꿈은 개인의 영적인 회복이나 새로운 출발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고치는 꿈은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며 그 해석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 꿈의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일관계 회복을 암시하는 꿈 어신은 꿈에서 오래된 시계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작동하지 않았지만 어신은 끊임없이 시계 내부를 조정하며 결국 시계를 다시 작동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실에서 어신은 오랜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였으며 이 꿈은 그가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내정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시계를 고치는 행위는 시간이 지나며 소원해진 관계를 다시 복원하려는 그의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사례 이 직장에서의 문제 해결을 상징하는 꿈 B씨는 꿈에서 회사에서 중요한 서류를 복구하려고 노력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서류는 손상되어 읽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B씨는 이를 고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이 꿈은 B씨가 직장에서 직면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서류를 고치는 과정은 직장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그의 전략적 접근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례 3자기 개선을 반영한 꿈 시씨는 꿈에서 고장난 자전거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는 한동안 사용하지 않아 녹슬고 몇 가지 부품이 떨어져 나간 상태였습니다. 시씨는 꿈 속에서 자전거를 하나하나 정성껏 수리하였고 결국 자전거를 타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현실에서 시씨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개인적인 목표를 다시 추구하려고 결심한 상태였으며 이 꿈은 그가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적 결심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자전거를 고치는 행위는 그의 개인적 성장과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상징했습니다. 물건을 고치는 꿈에서 고치는 물건의 종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각 물건은 특정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해 꿈의 의미를 더욱 구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계나 전자기기 기계나 전자기기를 고치는 꿈은 주로 복잡한 문제나 시스템적인 오류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꿈은 직장, 기술적 문제 또는 복잡한 인간관계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고장난 기계를 수리하는 것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나타냅니다. 집안 물건 집안 물건을 고치는 꿈은 가정생활, 가족관계 또는 일상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가족 내 갈등을 해결하거나 가정의 안정과 평화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교통수단 자동차, 자전거 또는 다른 교통수단을 고치는 꿈은 인생의 여정, 진로 또는 개인적 목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교통수단을 고치는 행위는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5. 꿈의 맥락에 따른 해석 물건을 고치는 꿈의 의미는 꿈이 발생한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꿈의 상황, 꿈을 꾸는 시기의 삶의 상황, 그리고 꿈 속의 감정 상태가 중요한 해석의 요소가 됩니다. 스트레스와 압박감 속에서의 꿈 만약 꿈을 꾸는 시기에 큰 스트레스나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면, 물건을 고치는 꿈은 이러한 부담감을 해소하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치는 과정이 어려웠다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음을 암시할 수 있으며, 고치는 것이 성공적이었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변화의 시기에 꾸는 꿈 중요한 인생의 변화나 전환점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물건을 고치는 꿈이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거나 기존의 것을 개선하여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려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직장, 이사 또는 중요한 관계 변화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회상과 관련된 꿈 물건을 고치는 꿈이 과거의 특정 시기나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경우, 이는 그 시기에 미처 해결하지 못한 문제나 미완의 과제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꿈은 과거의 문제를 다시 해결하거나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의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건을 고치는 꿈은 그 자체로 매우 의미심장하며,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문제나 상황에 대한 무의식적인 반응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꿈은 개인의 내면적 변화, 문제 해결, 책임감 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상징일 수 있습니다. 고치는 물건의 종류, 꿈의 상황, 꿈을 꾸는 시기의 감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각 개인의 삶에서 물건을 고치는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원적 배경과 심리학적 해석을 통해 볼 때, 물건을 고치는 꿈은 개인이 직면한 문제나 도전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을 나타내며, 이는 궁극적으로 자기 개선과 성장을 위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고장 난 시계를 고치는 꿈 사업, 계획 등을 수정할 일이 생기고, 병을 치료하기도 된다. 골로 날로 아궁이 온도를 고치는 꿈 금전상의 이득이 생길 꿈이다. 목수가 집을 수리하는 꿈 자신의 성질이나 육체적인 결함을 고치고 싶어하는 수원을 나타낸다. 문을 새로 고치는 꿈 아들을 안는 태몽이다. 뱀의 뱃속에서 이빨을 고치는 약을 꺼내는 꿈 어떤 기관에서 생활에 필요한 돈이 생기거나 경품권 같은 것을 얻는다. 부서진 화장실을 고치고 수리하는 꿈 집안 살림이 안정되고 재물이 들어와 부귀영화를 얻게 된다. 부엌을 고치는 꿈 재수가 되길 하여 뜻밖의 재물이 생기거나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또한 기타 모든 일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며, 지금까지 잘되지 않던 일들도 해결된다. 양쪽 뺨을 주사기 같은 곳으로 찔러 고치는 꿈 집안 또는 관청일이 개선된다. 옷 수선집에서 헌옷을 고치는 꿈 실제로 오래되고, 낡은 것을 새롭게 고쳐 기분전환을 한다. 개혁, 혁신 등이 있다. 자기 집의 부엌을 고치는 꿈 재수가 되길 하여 뜻밖의 재물이 생기거나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또한 기타 모든 일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며, 지금까지 잘되지 않던 일들도 해결된다. 증축을 목적으로 집을 고치는 꿈 많은 사람들을 사귀게 되거나 사업을 확장하게 된다. 지붕을 고치는 꿈 하던 일이 완성되거나 확실하던 거래처가 거래를 끊고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된다. 짐을 고쳐 짓거나 수리하는 꿈 어떤 일에 부분적 변화가 이루어진다. 혁신, 시정, 보관, 변경, 변동 등이 있다. 짐을 수리하는 꿈 지금까지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장차 튼튼한 기반을 세우게 되며 장례가 박다한다. 환자의 경우 건강이 회복되어 수명이 길어질 징조이기도 한다. 헌 집을 허물고 새롭게 집을 짓는 꿈 올해 묵은 구학을 일수하고 새롭고 밝은 미래의 장을 연다. 혁신이 온다. 혁신이 온다. 혁신이 온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